하이. 살려도 문제고 죽으면 더 문제고 살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. 혈압은요? 아, 지금까지는 괜찮아. 교수님이 마칠 건데 무슨 걱정이세요? 제가 문제죠. 집중해. 아, 혈압이 너무 기린데? 약이 밀려도 갔나? 왜 이러지? 심장박통이 너무 빨라요. 패드 다운해주세요. 혈전이 날아가서 오래 붙으면 끝입니다. 얼음 준비해주세요. 예. 클램. 빨리 에어터 열어봐. 대동맥 판맛 역류가 심하니까 심정지에게 다이렉트로 줄게요. 예. 몇째. 판맛 다 녹았어요. 너무 안 보이는데요? 석션 제대로 안 해? 네. 얼음 아직이에요? 얼음 빨리. 박태수. 겨우 찾은 답이 이거야? 네. 교수님. 환자 상태가. 최 교수. 그게 말이야? 죄송한데 교수님. 에코에서보다 염증이 심해서. 다이렉트로 안되면 레트로로 줘야지. 벌룬 카트 대구 진방에 넣고 벨로우 4년 차지 뭐 하는 거야? 네. 심정지어 주세요. 심정지어 들어갑니다. 심정지어 잘 들어가요? 예. 잘 들어갑니다. 심장. 썼어? 예. 좋습니다. 손 씻고 들어갈 테니까 비켜. 다음부터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. 문승전 오둔. 예. 도비.